네 안녕하세요. 치치 마룬베로입니다. 오늘은 유니크 베리어 토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피부를 닦을 때 자주 사용하는 토너입니다. 그런데 무자극에 약산성, 각질 제거를 해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유니크 베리어 토너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화장을 지우는데 얘로 지우는데 부드러우면서 촉촉하고 피부가 미끈미끈하거나 영양분이 많으면 흡수가 잘 안되는데 얘는 흡수도 잘 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각질까지 케어해주는 가을에는 각질을 케어해줘야 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니까 토너로 많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 뭐로 하냐? 유니크의 베리어 토너로 하고 있답니다. 촉촉하고 향은 무향인데 엄청 화장도 잘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정돈도 잘 되고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민감한 피부에 사용해도 딱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딱이에요. 일단 건조하거나 하는 거는 딱 잡아주면서 각질 케어까지 해주니까 두말을 한꺼번에 저는 항상 피부를 이렇게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촉촉해야 되는데 얘는 촉촉하면서 흡수도 빠르고 무자극, 약산성, 각질 케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찌찌! 그래서 세계 1위하는 지노맨 컴퍼니에서 만든 스킨 바이크로 바이옴 스킨 바이크로 바이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희도 유산균을 많이 먹고 있는데 피부에도 유산균을 사용하면 피부가 완전 좋겠죠? 유산균을 많이 먹는 거는 피부에 혈액 순활도 잘 되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피부까지 촉촉하게 해준다는 스킨 바이크로 바이옴 향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피부가 좋고 유니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신규 헤어는 50% 할인이랍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용하는데 쟁여놔야 될지 고민입니다. 너무 피부 촉촉하게 잘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는 각질이 많이 생긴데 각질을 많이 잡아주니까 완전 뽀송뽀송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사용해봅시다. 치치 유니크 치치 베리 토너 베리어 토너 치치 렛츠 고고고 그래서 손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손에도 이렇게 바르면 되게 윤기가 돌죠? 그리고 촉촉하고 손도 건조하니까 촉촉하게 해줘야죠. 치치 렛츠 고고고 유니크 베리어 토너 베리어 토너 함께 써보세요. 치치 피부에도 바로 발라볼까요? 치치 여기도 치치 아주 부드럽고 너무 좋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자주 발라줍니다. 화장 전에 닥토로 피부 진성 각질 제거 무자극에 약산성 각질 제거 잊지 마세요. 고고고 치치 베리어 토너 치치 렛츠 고고 피부 피부 치치 치치 사랑스러운 치치 베리어 토너 렛츠 고고 렛츠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